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습니다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성탄절 연휴라던가 연말연시에는 뭔가 마음도 들뜨고 분주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안부를 주고받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흔히들 말하듯이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올 한 해는 내가 뭐라고 살았나 생각하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떠오르면서 아쉬운 마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새해는 뭔가 좋은 계획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어떤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성탄절을 보내고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마음 아팠던 사건 사고들도 많았지만 오늘은 감동스러운 얘기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교회에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사 시간에 들려온 초인종 소리라 별로 반갑지 않은 발걸음으로 나가보니 행색 또한 남노하신 분이기에 귀찮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봉투를 전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도 안 하시고 자리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수천 분의 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에 찾아오고 남노한 옷을 입었다는 선입감으로 혹시나 그분을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들이 흔히 실수하는 일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이 기억나는 감동의 얘기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들려온 훈훈한 소식인데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동사무소 뒤편에 가면 저금통이 있을 겁니다 라는 말만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종이 상자에 어려운 이웃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사용해달라는 편지와 함께 돼지 저금통이 들어있는 돈이 무려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도부터 무려 18년간이나 해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5억 5천 8백만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여러 개의 저금통에는 동전이나 지폐들로 가득 찼던 걸로 보면 아마도 가게를 운영하는 신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기부는 꼭 장사가 잘 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은 새해가 되면서 자신들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온 가족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삶을 계획하시며 살아가시는 분 같습니다 앞서 목사님 댁을 방문해서 기부하신 분이나 해마다 저금통을 기부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감동스러운 기부 소식을 듣고 있느라면 감동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부족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추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다가 떠나는 낙은에이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신경이 투자 whisky 은행